영업천재야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어떻게 안 배우고도 이렇게 태생적으로 잘하실 수 있을까 영업천재 방에도 있으시고 이런 데 너무 잘해 근데 그 천재도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그 위기 고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또 민경래 지점장님의 영업 스타일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이 핑크 펭귄에 있는 내용 중에 칼자루 얘기가 나오거든요 칼자루를 누가 지느냐 고객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칼자루를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주 잘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칼자루 보통 본인이 지시죠 고객을 만났을 때 그래요 칼자루 제가 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악어와 사자가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? 누가 이기나요? 악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래서 결론은 산에서 싸우면 사자가 이기고 물에서 싸우면 악어가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말이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많이 나가봤죠 많이 나가봤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? 집으로 들어가면 제가 그 집에 들어가면 차라리 우리 집에 오면 괜찮아 우리 사무실에 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 집에 가보면 그 집에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익숙해요 자기네 집이나 자기네 뭐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적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완성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초기 이야기만 하고 와야 돼 그래서 저는 남의 집에 가면 결과를 거기서 안 만듭니다 아 일부러 크로징은 안 하시는군요 네 그냥 인사만 해요 인사만 하고 다음에 기회를 대서 회사 사무실로 어떻게 이전을 해서 거기서 마무리를 좀 하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가면 변수가만 해 가다 보니까 없던 할머니도 있고 또 가서 보니까 갑자기 뭐도 있고 강아지가 있고 그렇죠 강아지가 있으면 방해를 하죠 네 뭔가가 갑자기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굳이 집으로 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횟수를 늘리자 아니면 두 번 더 발걸음을 하자 그냥 친밀 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하고 결과는 그냥 안 합니다 아 그게 민경래 지점장님이 칼자로 쥐는 법이네요 결정적으로 내 홈가운드로 오시자 내가 통제가 되는 환경으로 만들자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밖에 그냥 커피숍이나 식사 뭐 이런 쪽에서 어떻게 결과론을 찾지 이제 꼭 집으로 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라고 하는 또 제가 이전에 있던 고주파가 체험을 시켜야 되니까 집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면 체험을 시키고 나서 할 때 꼭 이제 어떻게 할 때쯤 되면 좀 성격상 집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 집 분위기를 보고 몇 번을 봐서 여기서 할 건지 나중에 밖으로 나가서 할 건지를 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칼자로라면 좋은 거 배웠습니다 칼자를 쥐는 법 중에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알아요 역시 영업천재시입니다 이것도 어디가 배운 게 아니라 만일에 집에서 결제를 하려면 반을 걸고 들어오죠 반을 걸고 와서 밖에서 전화로 결과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민경래 지점장님과 함께 핑크 펭귄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최상의 이득을 찾아야 된다 최상의 이득은 아니다 고객이 생각하는 최상의 이득은 뭐냐 최상의 이득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그런 최상의 이득이라는 걸 해요 결국 고객도 뭔가 내가 얻는 게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은 무엇인가 마켓 영업의 신 들여봐 영업의 비밀을 달려줄게 영업의 신이 맘을 움직여줄게 영업의 신과 함께 짜면 성공을 벌을 수 있어